.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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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미쳤어. 나 웃겼어. 저 저런데도 가요. 봐봐 우리 집. 몸을 얹는 게 아쉽냐. 나 왜 이상하겠네. 좋아요. 화보다 화보다. 오우. 아름다워. 사람을 너무 찍고 싶어. 혜연이 나왔어요. 아, 저 지금 나가야겠다. 네. 13. 한국인인 줄 알았는데 미국인인 줄 알았고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Exactly, yeah. 사진 많이 찍으라고. 사진 많이 찍으라고. If you see anyone you want to meet just tell him. 하루 말해서 얼굴 딱 보고 저 사람한테 가서 말 보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게 좋다. Yeah, have fun. Thank you. Um, you feel good? All good? Okay. You good? Yeah. No, I'm not good. Alright. Bye, guys. Bye. Bye. Thank you. Bye, guys. Thank you. 왜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와, 기가하네? 봐봐. 봐봐. 이건 진짜 예쁘게 나왔다. 이건 진짜 예쁘게 나왔다. 이건 진짜 나아. 방틴을 보고 온 거 같아서. 어? 뭐라고? 130주년을 기념해서 보그에 처음으로 하는 행사고요. 전 세계 모든 유명한 연예인들이 모두 다 와서 함께 진행하는 쇼고요. 그 길에 제가 지금 감이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떨리고 되게 재미있을 것 같고 또 뭔가 새로운 도전 경험일 것 같아요. 머리 비우고 있어요. 어, 그게 낫지. 내가 아무리 걱정해봤자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일로 걸어 들어가요. 여기 바닥 다 보여요? 안 보이나 바다 하다. 안 보이는 거 같아. 안 보이나 봐. 눈에, 눈이 안 마주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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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속에 !!!! !!!! !!!! !!!! !!!! !!!!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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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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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터벅 터벅 걸어오더라구요, 근데 칸에 였어요. 아, 그럼 내려가잖아. 아, 그럼 내려가잖아. 아니 누가... 호텔로 간다고 말해놨어요. 터벅터벅 걸어오더라구요. 근데 칸에 였어요. 아, 그럼 내려가잖아. 보고 월드. 하이. 하이. 오늘은... 한국 간. 미국에서... 한 3일이 있었나? 4일? 4일이 있었네요. 4일이 있었네요. 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듀오에서. 처음 경험을 보는... 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굉장히 재밌었고, 언제 또 이런 경험해보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너무 좋은 추억이요. 이제 저는 한국에 갑니다. 하아... 하이. 또 많은 사람들도 맛봤고, 많은 사진도 찍었고. 그래서... 우리 시즈니분들이 굉장히... 많이 당황... 스러울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었고요. 이번 일정이... 그래도... 큰일 없이... 사고 없이 이렇게 잘... 마무리되어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모습으로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기회가 생기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런웨이도 할 수 있는 거고, 행사로 또 갈 수 있는 거였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어떻게... 그 많은 모델들... 중에서 어떻게 또... 오프닝을... 하겠어요. 오프닝런웨이를 하겠어요. 이런 기회를 좀... 비터도한테도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저는... 한국에서 봐요. 안녕.